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까지 제외가 되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엿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슈진단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 아저씨 이성우입니다. 지난 18일이죠. 7월 18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0.25%를 인하를 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던 금리가 지금 인하가 된 상황이죠. 이를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금융을, 현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매매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내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떤 가격 상승이나 거래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고 있는 폭을 지난 과거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거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좋고 그리고 재정 상태가 양호한 그런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라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되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는 부분이거든요. 소득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면 투자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까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하는 발행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고정 자산인 금이나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재정 악화, 경기 침체, 일본과의 무역 보복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여러 가지의 글로벌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금리 일환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과 그 다음에 현재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이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픽스 지수죠. 코픽스 지수자는 건 뭐냐면 이 변동금리,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이자를 삼을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코픽스 지수입니다. 코픽스 지수가 지금 현재 1.98%, 7월 달에 1.98%까지 하락이 된 부분이죠. 금리 인하가 되면 대출 금리도 인하가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픽스 지수도 역시 하락이 됐습니다. 여기에 새로 된 신정책을 삼을 경우에는 1.68%까지 하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떤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세력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경기만 좋다라고 하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악화일로 해 있고 그리고 소득 수준 자체가 예전만큼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쪽으로의 쏠림 현상은 예전보다는 덜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2017년 11월 달 이후 16년 6월 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대출 이자 그리고 금리 자체가 올해 19년 7월에 1.5%까지 하락이 됐습니다. 지금 1.5%까지 하락이 됐는데 추가적인 인하도 지금 연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31일 날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0.25% 10년 만에 0.25%를 하락을 했습니다. 경제 전망에 관련된 글로벌 전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인플레이션의 압박, 압력이 고려를 해서 지금 인하를 했는데요. 18일 이후, 7월 18일 이후에 7월 31일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거래량을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금리가 인하됐을 당시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었죠. 16년에는 거의 40만 건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거래량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이 수요에 의한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격도 상승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한 번 한 사진에 한 번 담아봤습니다. 2016년에 1.15%까지, 2.2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보게 되면 14년부터 16년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되고 거래량이 많이 상승이 됐던 시점은 금리가 인하가 됐던 과거 16년 6월부터의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나 거래량이 꾸준하게 금리 인하 이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굉장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분양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전처럼 거래량이나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대출 규제를 한번 보게 되면 투기 지역 같은 경우 DT, LTV, 담보 인정 비율이죠. 그리고 총부태 상환 비율 DTI가 40%. 투기 과열 지구도 역시 40%. 이렇게 대출 문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출의 지렛대를 활용을 해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거래를 늘리는 부분은 그만큼 많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통해서 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많은 임대 사업을 등록을 해서 어떤 자산을 계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출이 없을 경우에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는데 임대 시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에 60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안 받고 진행을 했을 때 수익률 자체는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720만 원이죠. 그리고 1억 5천만 원에서 보증금 1천만 원을 빼게 되면 720만 원, 1억 4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20만 원과 1억 4천만 원을 나누게 되면 5.14%가 되거든요. 대출을 안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대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A라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 오피스텔 매입했고 보증금 천혜 월세 60일 경우에 5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 대출 이자가 4%라고 했을 때 12개월 720에다가 200만 원을 1년 이자를 빼게 되면 520만 원이 되겠죠.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빼고 1천만 원 빼면 보증금하고 대출을 빼고 하게 되면 9천만 원이 실투자금이 되기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 5.77%로 대출을 안 받았을 경우보다도 수익률 자체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대출을 5천만 원 받지 않고 1억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거의 8%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수익률 자체가 대출을 받게 되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고 말을 많이 하죠.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그만큼 임대 사업을 통해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4%로 적용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치가 나오는데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돼서 대출 이자가 3%로 내려갔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 봤을 때 대출 5천만 원 받고 대출 이자가 여기는 4%인데 3%로 했을 때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6.33%로 수익률 자체가 상승이 됩니다.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거의 10.5%로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가들 그리고 향후에 은퇴 후에 어떤 나은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통해서 금리가 인하됐을 때 이런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출 규제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나 어떤 거래량 상승이 예전에 비하면 덜할 수 있지만 이런 수익형 모델, 수익형 부동산 모델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